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친구가 잼단지에 빠졌어! 뭐라고? 우리 신성한 잼단지에 들어갔다고? 엔진아! 나 거기 아기지지? 나 무서워! 우선 네 친구부터 구해야겠다! 우리의 신성한 잼단지에 들어갔으니 너희들은 그에 마땅한 벌을 받을 거야! 어? 미안 미안! 우리가 유명한 영웅고양이인데 며추를 굶었어! 과자 나라를 구할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과자 나라에 왜 먹을 게 이렇게 없어? 너희가 정말 영웅고양이야? 그렇다면 우리 마을을 구해줘! 여긴 달콤한 사과잼과 딸기잼으로 맛있는 파일을 만드는 후렌지파이 마을이야! 하지만 잼단지가 텅 빈지 오래되었어! 마녀가 잼을 다 가져간 거야? 원래 이곳엔 꿀벌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꿀벌들이 맛있는 꿀을 따와 잼을 만들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마녀가 나타나서 자기가 꿀벌들을 싫어한다며 모두 쫓아버렸어 꿀벌들을 다시 불러오면 되잖아 날아다니는 꿀벌들을 어떡해? 그렇구나 걱정마! 내게 좋은 방법이 있다구! 아, 정말? 웅아, 너 두건 좀 빌릴게! 아, 아, 아니다! 여희들이 꿀벌들만 모아온다면 맛있는 틈이 듬뿍 발라진 파일을 줄게! 어? 그렇다면 돌려줄게! 짜잔! 땀쌤 콧백이로 바른 파일! 짜잔! 이걸로 꿀벌들을 잡으면 된다구! 이야! 출발! 천광 dele! 이걸로 마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